안녕하세요. 러브tv입니다. 오늘로써 드디어 출석보상을 전부 받았습니다. 기나긴 여정이었네요. pvp도 요번주는 틈틈이 올려놔서 다이아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일단 한판만 이기면 승급이니까 안전팡으로 플레이 해보죠. 감탄 1장! 뒷바뜨득! 도전시간대면 승급이니까 안전팡으로 플레이해보여! 두번째 털이 올려놔서 그리고 상점에서 끌고 있는 Mei. 나름 약해보이는 상대를 골랐지만 제가 더 약한 것 같네요 아이템을 써야겠습니다 일단 승급 아주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나머지 깃털도 전부 써버리도록 하죠 두 번째 판도 초반 화력에서 이겼으니 이게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런 파는 아이템을 아껴서 보너스 포인트를 챙겨주는 편입니다 상대가 손에 맞춰서 보너스 포인트 스테이도를 쓸 걸 대비해서 셀린 미사일은 아껴두다가 그때 쓰는게 가장 좋죠 스테이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스테이도 sights Vallahi 스테이도 이겼습니다 스테이도 들어서 스테이도는 순차기에 스테이도 우리의 편이 스테이도는 점점 마치 스테이도는 성장각으로 스테이도 부를 줄 알b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